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되신 이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7일 만에 드디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활동에 돌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후보 추천위원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뉴스 보도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회의 열렸는데 거기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참석을 해서 특히 추 장관이 어땠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문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30일 있었던 공수처 추천위원회 첫 번째 회의 이전에 위촉식이 있었고요. 그때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추천위원이 위촉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포함해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당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체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박경준 변호사, 경실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 범사하셨던 임정혁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저. 그래서 7명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비슷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검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원 조직법에 돼 있는데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그 부분은 없지만 거기도 유사한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사하게.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거기에도 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 식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직무상 독립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치적 중립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직권 세력의 어떤 영향하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정부 이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야당이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는 더 그러지만 그 무슨 이제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이루어졌던 게 의외로 좀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비교적 외견상으로는 이제 그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특히 여당 측에서는 빨리 서두르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연됐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공수처가 지연됐으니까 빨리 좀 끝내라달라는 그런 시정전설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지금 소위 말하는 독재수사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정권 인물이 거기에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친정권 인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수처가 그런 식으로 독재수사처로 가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면적으로는 좀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결의된 내용이 이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호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추천위원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대상자,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음 추천위원회 회의는 언제로 할 거냐라는 걸 이제 정했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혹시 비토권을 이제 계기로 계속 지연시킬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토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 회의 중에 나왔나요? 그 비토권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일단 공수처법에 지금 이제 그 일반 결의사항까지 포함해서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추천하는 의결뿐만 아니라 네. 회의 진행에 관한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결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지금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의결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서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해의의 내용이니까 법률상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전데요.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여당 쪽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비토권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공수처가 그야말로 걱정하는 대로 무소불의에 그다음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권력기관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 유일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이 있었던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이제 호선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제 연령이 많은 분. 근데 공수처 조재현 처장이 제일 연령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법조 경력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책이 대법관이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운영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저희 야당 측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법관이라고 하면은 공사직 불문하고 겸직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법원도 예산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거기에 기속되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저희가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재현 위원장이 충분히 이제 유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신의 한 수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어떤 국민 추천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민 공무를 받겠다고 얘기했고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추천위원이 대상자를 이제 제시하게 돼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야당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이제 본인들이 고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취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쪽에서 그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런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국민 공무제를 얘기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 이제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 쪽의 반대 이유는 이제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 취지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의 여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당. 여당 쪽에서 항상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참여. 네. 뭐 참여 민주주의. 이런 거로 해서 의견 수련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했다는 건 굉장히 그 좀 이중적이고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되는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결론이 나기 전에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목소리를 듣는 그런 절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이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다는 얘기를 해주시지 못하시겠지만은 회의 안에서 좀 더 저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추천위원 1명당 5명의 인원을 이제 추천하기로 한 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많은데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3명 정도 이렇게 한 거 얘기들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왜 5명이 됐냐면 일단은 지금 대한변협에서는 지난 3, 4월 달 해가지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주처장 적임자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추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기 보니 이제 아마 4명 5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지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위원장인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장관. 이 본인들이 그 공주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거 그거는 좀 질게 맞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두 분은 안 해야 되고 못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은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결국은 1인당 5명인데 그 둘은 빼고 남으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명 이하 하면 최대 25명 정도로 지금 사실은 상장한 거고 그 심사 대상자를 놓고서 공주처장 후보를 뽑는 걸로 이제 현재 예상은 돼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어느 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추위의 장관이 요즘에 하는 거로 봐서는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항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간에 제가 추천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거 가지고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을 방해받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재판까지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논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공주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 어떻게 공주처 추천위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주처의 문제는 바로 친정부인사가 공주처장이 됐을 때에 그야말로 독재수소차가 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친정부인사가 아니라 지금의 공주처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그런 수사기관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면 되잖아요. 임명하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추천위원 위촉식 하는 날 내야 비로소 제가 추천위원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정된 분들은 이전부터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준비가 됐겠지만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서 기간을 좀 둬야 된다고 했고 지금 저쪽에서 좀 서두르는 쪽 이미 내정이 돼 있나 봅니다. 그쪽에서는 일주일 뒤 바로 뒤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을 얘기를 했고 또 첫 번째 우리가 공주처장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9일 날까지 공주처장 후보로서 심사 대상자를 제시를 하고요. 그게 제시기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과 관련된 공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격 요건이 맞느냐 또 결격 사유가 없느냐라고 하는 검토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13일 금요일. 하필 또 13일 금요일이네요. 그날 이제 1차 심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과정이 있을 거고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현문 의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법 많은 국민들이 되게 비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겠지만 그래도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성실히 임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패스트트랙 입법으로 해서 이제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권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이 지금 입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지금 검찰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인사권, 감찰권 마구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나타난 대로 지금 뭐겠습니까?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수처 지금 현재 출범시키는 거하고 그게 관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걸 저희들은 지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듯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겁난의 조짐이라는데 저는 겁난이라고 봅니다. 정의의 겁난이죠.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하여 용기 있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지금 항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장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공수처장이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정치권이라고 하는 건 현 집권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서 그나마 뭐라고 정해놨냐면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독립성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의 직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지금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형식적이겠죠. 형식적이겠지만 이걸 실제로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그 다음에 친정권 인물이 아닌 그런 인물의 공수처장으로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로 이 공수처를 아우를 수 있고 그죠? 공수처를 이제 휘어잡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염안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의 한수와도 함께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신의 한수도 저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장 최초 후보 2명은 이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추천이 될 수가 있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펼쳐질 가능성도 큰데요. 이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현 변호사님을 저희 신의 한수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절신의 한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회색 엄지 파랗게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퍼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3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요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껄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어제도 먹었지만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 구전녹용의 액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순,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요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